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한다. 지상매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수법을 말한다. 상대방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스스로 반성을 촉구하여 문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사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부대를 통솔하여 적과 싸울 때는 고의로 적의 부대를 꾸짖는 것으로써 은연 중에 아군의 부대에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경고는 그 부대의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인 셈이다. 이것은 적절한 강경책과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압력으로 부하들을 복종하게 하는 계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줄곧 질책하거나 욕만해서는 오히려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다가는 도리어 당신이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빗대어 꾸짖고 일벌뱉게 하여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병사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근면하지도 않은 것 같으면 당신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와 병사들 앞에서 그 돼지를 이렇게 꾸짖어라. 너는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하면서 백성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니? 인하나 널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이렇게 살봐야는 아예 죽는 것이 낫겠다. 여봐라, 이 남을 죽여라, 제나라 관중의 보이지 않는 협박은 지상매개의 좋은 예이다. 결점이 있는 병사들은 당신의 질책을 들은 후 그것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꾸짖는 것이며 그들의 체면을 봐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돼지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분명히 태도가 바뀔 것이다. 이 계책은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겁을 주어 복속시키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 재산 관중은 노나라와 송나라를 굴복시키려고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직접 두 나라의 군대를 보내 공격하지 않고 비교적 힘이 약한 나라인 수나라를 골라 멸망시켰다. 이를 보고 노나라는 깜짝 놀라서 즉시 공무를 바치러 왔다. 송나라는 이 소식을 들은 후 비굴하게 몸을 굽히고 파렴치한 행동을 한 노나라에 대해 붕괴했다. 그러나 송나라 역시 강화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제나라 관중은 굴복시킬 필요도 없는 수나라를 공격하여 우회적으로 노나라와 송나라를 굴복시킨 것이었다. 제나라 안영의 지상매개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추전국 시대 때 안영은 전술을 능히 하는 인물로 제나라의 왕 경공을 모셨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지기의 부주의로 왕이 사냥한 사냥감을 놓쳐버렸다. 화머리 끝까지 난 왕은 당장 사냥지기의 목을 배라고 명령하였고 같이 사냥을 나갔던 주변의 신하들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까 봐 말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안영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사냥지기를 나물었다. 너는 세 가지 죽을 죄를 지었다. 첫째는 너의 맡은 바 임무인 왕의 사냥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다. 둘째는 우리 왕이 한낱 사냥감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너 때문에 부덕한 군주가 되게 만든 죄다. 또한 이제 소문이 퍼져 세상 사람들이 한낱 사냥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군주라고 비난할 것이니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죽을 죄다. 안영이 세 가지 죄상을 조목조목 말하자 이것을 듣고 있던 경공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사냥감 때문에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경공은 결국 사냥지기를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안영은 자신이 모시는 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도 우세적인 방법으로 신화된 도리를 다했고 사냥지기를 구해내므로써 자신의 죽은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미녀들을 길들인 손무의 지상맥에는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춘시대 때 손무는 병법의 능에 여러 나라의 소문이 퍼졌다. 오나라 왕 함녀는 즉시 손무를 불러들였다. 그대의 병법은 정말 모두 일리가 있고 아주 훌륭하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의 병법을 좀 보여주어 나의 안목을 넓혀주겠소? 좋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주시면 즉시 훈련을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녀는 손무를 난처하게 할 생각으로 180명의 후궁들을 불러와 훈련시키도록 했다. 일시의 훈련장은 화려하게 차린 여인들과 그녀들의 교태어린 웃음소리, 꼭 튼 향기로 가득 차서 정말로 춘색이 정원에 가득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상황이었다. 손무는 이 많은 여성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그에게 있어서 한 명 한 명 모두 병사에 불과했다. 바로 아름다운 병사들이었던 것이다. 여름이녀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이날 훈련장에는 오색의 기가 휘날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으며 건장한 남자들이 가득 차있었다. 이 모습을 본 미녀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호호거리며 웃고 또 이것저것 쳐다보느라고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다. 손무는 180명의 미녀들을 둘러 나누고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을 대장으로 삼아 부대를 하나씩 거느리게 했다. 두 여인은 속으로 재미있어하며 꼬물거리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의 미녀들을 이열로 배열했다. 손무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하고 세심하게 미녀들에게 훈련 동작 요령을 설명했다. 수업을 마친 그는 훈련장의 형구를 가져다 놓고 위험있게 말했다. 훈련은 장난이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미녀들은 장난으로 여겼다. 곧 북이 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손무는 명령을 내렸으나 미녀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어떤 미녀들은 눈만 깜박거리며 손무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북이 다시 울리고 손무가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녀들은 처음보다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손무는 얼굴을 굳히고 군법에 따라 왕이 아끼는 두 명의 여자 대장을 참수해서 다른 미녀들에게 경계로 삼도록 했다. 여러 미녀들은 혼비백산에서 식은땀을 흘렸고 이어지는 훈련은 순풍에 돋단 듯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함녀는 손무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을 참수해서 속으로는 좀 슬프기도 했다. 웃기 직전 애원하는 듯한 그녀들의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곧 포기했다. 천하를 정복하면 온 세상의 미녀들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뭐? 오나라 왕 함녀는 손무를 장군으로 삼았고 마침내 오나라는 강대국의 반열에 들었었다.